이렇게 아까부터 많이 나셔서 많이 나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PT는 제품이랑 사람이랑 했으니까 되게 좋잖아 근데 지금 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준비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로 조금 쉬면은 보셨죠? 아 보여요 손이 잘 시원하네요 이런 것처럼 말과 말 사이에 조금 퍼즐을 두면서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스토리들이 들어가야 돼요 보이는 거 내가 했을 때 돌아가는 거 얘기할 때도 아 제가 예전에 진짜 불판에서 고개 굽다가 어깨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는 돼지고기는 반짝이 끓여야 되잖아요 뭔가 스토리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우선은 조금 없는 느낌인데 스토리는 사실은 팩트보다는 스토리에 의해서 끌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정확하게 서 있는 건 맞지만 스토리가 어떻게 인피니아에 따라서 인피니아에 따라서 인피니아가 재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근데 내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오케이?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? 이번에도 открывание 개미니아의 요청을 시청해주세요 오케이